어떤 장수인지 아세요? 어떤 장수? 도라멘티 걸고 있는 셈인데요. 지금 카네틱이 아니거든요. 제가 이 장수에서 신규댄팬이 전 만났던 셈입니다. 지금 해만사 팬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. 해만사 테이스룩에서 만난 사람들 모임이 열 수 없는 셈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9월 21일 날 아프리카 카레 노투안이나 찌들지 박제든지 알았던 수술이 맞았죠? 이번에는 프레젯 제가 살만사 프레젯 원이여서 이번에는 후원에서 살만사 프레젯 혈우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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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하게 되었는데요. 화분 한 번 자기가 서게든 해 줍니다. 음악가 안 들려요. 이것들은 팔레젯 나랑 홈트 왕 자기가 동양